아 추웠다. 밥을 씹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장인 물을 넣었어? 물을 넣었습니다. 이렇게 위에 설탕에 매운 고추, 청양고추를 놔두고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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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고추 엄청 맛있습니다. 오빠 이렇게 말을 넣어 빨리 먹어. 한쪽까지 내가 절까있어. 맛있다 우와 맛있다 아 뜨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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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이 갓김없이 안 돼 볶음이 갓김없이 안 돼 호 호랑수 떡 떡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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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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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못먹겠게 고춧가루 배추가 안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소금을 넣어주시면 되요 전략을 넣어주세요 체육이 계란을 넣어주세요 체육이 눈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김치찌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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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패비도 갖다줘 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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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자에 박아준 오리bt지나 한국 requests 양념장 이거 하나? 네? 대전 이라고 하는데? 대전 여과학뿐인데 아아 10분이 안 걸렸어? 어, 다행히 4도 하고 5도 5도 7도 5도 5도 택시 타러 우리가 내려왔던데 있지. 공구청 있는 쪽. 그쪽이야 오빠. 잘 먹었습니다. 제 가게는 체인점이 아닙니다. 명중 하늘도시 구우베트 방향에 있는 남도 추어탕 입니다. 032-747-1277. 맛최고 입니다.